브라리 씨라는 곡, 아, 엘라이 까리오카를 드릴게요. 엘라이 까리오카는 이제 그녀는 까리오카야 라는 뜻이고 브라질 리우데자데이브에 사는 사람들을 까리오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는 진짜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최고인데 심지어 그녀는 너무너무 멋진 까리오카야 라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기회드릴게요. 바다다다니드다니드다니드다니드 사다다다니드다니드다니 엘라이 까리오카, 엘라이 까리오카 rounded다니드다 intermedi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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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 웅래 두세 아라빵 그 다섯 시작이 처음에는 저으리 가난다 아르바이 어색해 드디어 근데 처음에는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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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